1903년에 발표된 셜록홈즈의 기환 네 번째 에피소드 자전거 타는 사람은 홈즈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데 바빠서 툴툴 거리면서도 사건 의뢰를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보기 드물게 홈즈의 권투 실력도 볼 수 있고요 반면 왓슨은 홈즈의 냉정함에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자 의문의 자전거 타는 사람은 누구일지 이야기 들려줄게요 1894년부터 1901년까지 홈즈는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8년 동안 홈즈를 거쳐가지 않은 대형 사건이 없었고 그 중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백 건의 사건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복잡하고 특이한 사건들이었다 이 긴 세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사건 수사에 참여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했던 몇몇 사건들이 있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해두었으며 그 중에는 홈즈와 함께 해결했던 사건도 많았기에 어떤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줄지 선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잔인한 범죄보다는 극적이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들 위주로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찰링턴의 자전거 타는 바이올렛 스미스 양 사건과 우리의 조사 과정 그리고 뜻밖의 비극으로 끝난 결말을 이야기하려 한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는 내 친구 홈즈의 유능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다른 사건 기록들과는 구별되는 특이점이 존재한다 1895년 내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바이올렛 스미스 양에게 처음 편지를 받은 것은 4월 23일 토요일이었다 홈즈는 그녀의 방문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홈즈는 백만장자 담배 사업가 존 빈센트 하든을 괴롭히던 이상하고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방문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홈즈는 사건을 맡으면 오롯이 그 사건에만 집중했으므로 다른 일이 생기면 무척 짜증을 냈다 하지만 홈즈의 성품이 모질지 않았으므로 저녁 늦게 베이커가로 찾아온 키가 크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왕 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해결해야 할 사건들로 일정이 꽉 차있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젊은 여인의 결심이 확고해서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홈즈는 다소 지치고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의자를 내어주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적어도 건강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자전거를 타려면 힘이 필요하니까요 스미스 양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페달 가장자리와 줄곧 마찰이 있었는지 조금 달아있었다 네 저는 자전거를 늘 타고 다녀요 오늘 찾아온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홈즈는 장갑을 끼지 않은 숙녀의 손을 잡고 과학자가 표본을 관찰하는 것처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아 이런 신뢰했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제 직업이라 홈즈가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타이피스트로 착각을 할 뻔했는데 음악가시군요 왓슨 여기 손가락 끝이 납작한 게 보이나 이게 바로 두 직업의 공통점이야 홈즈는 숙녀의 얼굴을 불빛 쪽으로 약간 돌렸다 하지만 스미스 양의 얼굴에는 타이피스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깊이가 보이네 네 맞아요 저는 음악교사입니다 혈색을 보니 시골에 거주하고 있군요 네 쉐리주 파논 근처에 살아요 아름다운 마을이자 제게는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왓슨 그 근처에서 사기꾼 아치 스탠포드를 잡았던 거 기억하나 아 그건 그렇고 스미스 양 반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침착한 태도와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예전 임페리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던 제임스 스미스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에게 친척이라고는 렐프 스미스 외삼촌뿐인데 25년 전에 아프리카로 가신 뒤에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타임즈에 우리 모녀를 찾는다는 광고가 실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소식은 아닐까 싶어서 크게 흥분을 해서는 즉시 광고를 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귀국했다는 케르더스 씨랑 오돌리 씨라는 두 신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삼촌의 친구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삼촌이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몇 달 전 유하네스버그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찾아 보살펴주라고 두 신사분께 부탁을 하셨대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걱정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케르더스 씨에 따르면 삼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셨대요 잠깐 두 사람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작년 12월이었으니까 4개월 전이에요 예, 계속하시죠 우돌리 씨는 정말 불쾌한 사람이었어요 뚱뚱한 얼굴에 붉은 콧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서 이마 양옆으로 넘기고 계속해서 저를 쳐다봤는데 아, 정말이지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지낸다고 하면 시릴은 싫어할 것 같았어요 아, 연인의 이름이 시릴인가요? 홈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시릴 모턴이라는 정기기사예요 우린 여름이 지나면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돌리 씨는 불쾌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케르더스 씨는 호감 가는 분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얼굴은 창백해 보였지만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말수가 적었죠 유쾌한 미소와 매너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형편을 묻고는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집에서 묵으면서 자신의 10살 난 외동딸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럼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1년에 100파운드씩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죠 저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파넘에서 약 10km 떨어진 7턴 그랜지로 갔습니다 케르더스 씨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딕슨이라는 가정부가 살림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아이도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죠 케르더스 씨는 매우 친절하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저녁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붉은 코스연불 가진 우둘린 씨가 오면서부터 행복한 생활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일주일만 머물다가 가기로 했는데 제게 그 시간은 마치 석 달 같았죠 그는 여전히 불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굴었고 저에게는 더 못되게 굴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면서 내가 자신과 결혼하면 런던에서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저를 뒤에서 껴안고는 제가 자기에게 키스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케르더스 씨가 들어와서 그를 떼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우둘리 씨는 케르더스 씨에게 덤벼들더니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일로 우둘리 씨는 그 집을 떠나게 됐고 다음날 케르더스 씨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 우둘리 씨를 본 적은 없어요 홈즈 선생님 이제부터 오늘 제가 여기에 온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22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판압역으로 갑니다 칠턴 그린지에서 역까지 가는 길은 한적한데 특히 칠링턴 주택에 있는 칠링턴 황야에는 약 1.5km 정도나 숲이 나 있어서 더 한적해요 크룩스베리 언덕 근처 큰 길에 도착할 때까지 이보다 더 한적한 길은 없을 거예요 농부나 마차 한 대 만날 일이 없을 정도죠 2주 전이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200m쯤 뒤에서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짧고 검은 턱수염을 한 중년의 남자였는데 판압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하지만 홈즈 선생님 월요일 돌아오는 길에 같은 길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과 월요일에는 같은 일이 반복됐고요 그 사람은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를 따라왔어요 저를 해코지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너무나 이상해서 캐루저스 씨에게 말했더니 말과 마차를 준비해 줄 테니 앞으로는 그 길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과 마차는 이번 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가야 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이에요 제가 찰렝턴 황야를 지날 때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더군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긴 했지만 확실히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모자를 쓰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잘 볼 수 있는 건 검은 턱수염뿐이었어요 전 놀라진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그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건지 물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제가 자전거 속도를 늦추자 그도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멈추면 그도 멈췄고요 그래서 저는 덫을 놓기로 했어요 힘껏 페달을 밟아 빨리 달려서 모퉁이를 돌아 자전거를 멈추고 기다렸죠 그 남자가 모퉁이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를 지나쳐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모퉁이를 돌아가 보았는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죠 1.5km 전반까지 훤히 보이는 길이 없고 새끼도 없는데 말이에요 홈즈가 웃으며 손을 문질렀다 이 사건은 확실히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군요 모퉁이를 돌아서 기다리다가 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음 2, 3분이요 그렇다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시간은 아닐 테고 새끼도 없었다 네 그럼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황야 쪽으로 갔다면 제가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배제를 한다면 그 남자는 찰링턴 저택 쪽으로 들어간 것 같군요 내가 이해하기로 도로 한쪽에는 저택에 부지가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홈즈 선생님 제가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을 만나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약혼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코번트리에 있는 미들랜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까 제가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미스 양에게 청혼한 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시리를 만나기 전에 몇 명 있었어요 지금은요 불쾌한 우둘리 씨가 있었죠 그런 사람을 구혼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없었습니까 스미스 양은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누굽니까 홈즈가 다그쳤다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케르더스 씨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고 저녁에는 그를 위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니까요 케르더스 씨가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은 신사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분은 부자예요 그런데 마차나 말도 없다는 겁니까 글쎄요 하지만 부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시내에 나가는데 남아프리카 금강 주식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스미스 양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이 사건을 조사해 보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홈즈는 생각에 잠긴 채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남자들이 따라다닌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전거로 뒤쫓다니 짝사랑하는 남자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왓슨 항상 같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 그거야 우선 찰링턴 저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케르더스와 오둘리의 관계도 조사를 해봐야지 친구라고 하기엔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부류 같거든 레이프 스미스 친척을 그렇게 열심히 찾은 이유는 뭘까 보통 가정교사에게 주는 월급의 두 배를 주는 사람이 역에서 10km나 떨어져 살면서도 마차나 말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이밖에도 많아 직접 가보려고? 아니 자네가 다녀오게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파넘으로 출발하게 찰링턴 황야에 숨어 있다가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면 잘 관찰해봐 그 다음 행동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찰링턴 저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야 하네 왓슨 확실한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스미스 양은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워털루역을 출발하는 기차를 탄다고 해서 나는 그보다 빠른 9시 13분 기차를 탔다 판업역에서 찰링턴 황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가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는 길도 금방 찾았다 도로 한쪽은 탁 튄 황야였고 다른 쪽 도로는 숲이 우거진 정원이 오래된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저택에는 이끼가 낀 돌로 된 정문이 있었고 기둥에는 곰팡이가 낀 문장이 걸려 있었다 중앙의 마차 통로 말고도 울타리 여기저기 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 저택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만 보아도 매우 침침하고 황폐하기 그지없었다 떨기나무 사이로 황량한 봄의 쌀이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이 덤불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찰링턴 홀 저택의 정문과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내가 옮길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보였다 어두운 양복에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찰링턴 저택에 이르자 그는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울타리 틈으로 자전거를 이끌고 사라졌다 15분쯤 지나 두 번째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역에서 오는 스미스 양이었다 그녀는 찰링턴 홀 저택 근처 울타리에 가까워지자 주변을 살폈다 스미스 양이 지나가고 얼마쯤 뒤에 갑자기 사라졌던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뒤쫓았다 탁 트인 길 위에 움직이는 물체라고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스미스 양은 등을 똑바로 편 채 우아하게 자전거를 탔고 그 뒤로 남자가 핸들 위로 몸을 낮게 숙인 채 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는 속도를 늦췄다 그녀가 자전거를 멈추자 약 200미터를 사이에 두고 그도 멈췄다 순간 그녀가 자전거 바퀴를 돌리더니 곧장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남자도 자전거를 돌리더니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반대편으로 자전거를 돌렸다 마치 뒤따라오는 남자를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도도하게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다시 일정한 거리를 요지하며 그녀를 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길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나는 계속 같은 장소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한 건 참 잘한 행동이었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찰링턴 홀 저택 정문으로 들어가더니 자전거에서 내려 넥타이를 매만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자전거를 다시 올라타고 저택으로 난 마찻길을 따라 사라졌다 나는 황야를 가로질러 가는 저택 안을 들여다보았다 저 멀리 튜더 왕조 양식의 뾰족한 굴뚝이 얼핏 보였다 울창한 숲에 가려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기에 기분 좋게 판험으로 돌아갔다 그곳의 부동산 업자는 찰링턴 저택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며 런던 펠메가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 회사로 가보라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들렀다 그곳의 대표는 이번 여름에는 그 저택을 빌릴 수 없으며 이미 한 달 전에 계약이 끝났다는 것 세입자는 윌리엄슨이라는 존경할 만한 노신사이며 고객의 정보는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홈즈는 내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홈즈가 무뚝뚝했지만 내 임무에 대해서 칭찬해 줄이라 믿었다 그러나 홈즈는 평소보다 더 냉정한 표정으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왓슨, 자네는 은신처를 잘못 골랐어 울타리 뒤로 갔어야지 그러면 그 남자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거야 몇백미터나 떨어져 있었다니 스미스 양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스미스 양은 그 남자를 모른다고 했지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스미스 양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전거 손잡이 위로 몸을 낮췄다고 했지 그건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왓슨, 자네는 정말 큰 실수를 했군 그 남자가 찰링턴 홀 저택으로 들어간 걸 보고 기껏해야 알아보러 간 것이 런던의 부동산 회사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나? 나는 화가 나서 소리가 커졌다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갔어야지 시골 술집이라면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곳이니까 저택의 주인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과 하녀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을 걸세 집을 계약한 사람이 윌리엄슨이라고? 그 이름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네 노신사라고? 그렇다면 젊은 아가씨가 자전거로 힘차게 쫓아올 때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 자네가 거기까지 가서 얻어온 정보가 도대체 뭔가? 스미스 양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네 윌리엄슨이 그 저택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하지만 왓슨, 너무 우울해하지 말게 토요일까지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동안 내가 한두 가지를 더 알아보겠네 다음날 아침 스미스 양이 편지를 보냈다 내가 목격한 상황을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글이었지만 마지막 몇 줄은 의미심장했다 홈즈 선생님,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케르더스 씨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분의 진실한 마음은 귀한 것이라 믿지만 제게는 약혼자가 있으니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크게 실망하시면서도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척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녀의 입장이 정말 난처해졌군 편지를 읽고 홈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확실히 이번 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복잡해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는군 난 요즘 무척 바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하루 정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해보고 오겠네 홈즈가 말한 시골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홈즈는 그날 밤 늦게 베이커가로 돌아왔는데 여기저기 얻어 터졌는지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는 검푸른 멍이 들어있었다 홈즈는 웃겨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날 겪은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참 재밌단 말이야 왓슨, 알지 않는가? 내 권투실력 오늘 그 실력을 발휘할 일이 있었네 권투를 할 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궁금해 죽을 것 같아서 어서 말하라고 홈즈를 재촉했다 자네가 말했듯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술집부터 찾아 그곳에 들어갔네 바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수다스러운 주인장이 모든 걸 이야기해주더군 윌리엄스는 흰 턱 수염을 기른 노인인데 집에 몇 명의 하인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고 소문에 따르면 직업은 목사 아니면 전직 목사였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가 저택에 머무는 사이 일어난 두어가지 사건을 들어보니 도무지 성직자로 보이지 않아서 성직자 기관에 몇 가지 문의를 해보니 그런 이름의 목사가 있긴 했지만 파면당했다고 하더군 술집 주인은 주말이면 그 저택에 손님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둘리라고 하는 붉은 콧수염을 기른 사내는 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때 한쪽 구석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자가 우리의 얘기를 너뜨린 모양이야 넌 누구냐? 누군데 남의 얘기를 묻고 다니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아주 험한 말투로 질문을 쏟아내더니 비겁하게도 냅다 주먹을 날리더군 피할 수도 없이 한 방 맞았네 그 다음 몇 분 동안 나는 신나게 잽을 날렸지 나는 왼손 스트레이트로 연달아 날렸고 결국 악당은 쓰러져 마차에 실려갔네 그렇게 시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지 솔직히 재미는 있었지만 자네보다 나은 단서를 찾았다고는 할 수 없네 목요일에 스미스 양에게 다시 편지가 왔다 홈즈 선생님, 제가 케르더스 시댁을 떠난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시겠죠?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불편한 마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케르더스 씨가 마차를 준비해 주셔서 위험한 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단순히 케르더스 씨와의 사이가 어색해져서라기보다는 불쾌한 우둘리 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싸움 박지를 했는지 얼굴은 더 흉축해졌더군요 다행히 그가 들어오는 것을 창문으로 보고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르더스 씨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무척 흥분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둘리 씨는 이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자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에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차라리 정원에 맹수를 풀어놓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혐오스럽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케르더스 씨는 어떻게 그 사람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제 고민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왓슨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홈즈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를 둘러싸고 나쁜 음모가 벌어지고 있어 스미스 양의 마지막 기각길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네 왓슨 토요일 아침에 그리로 가세 가서 이 이상한 사건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도록 하세 솔직히 나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엉뚱하다고 생각했다 젊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뒤쫓아가는 일이 드문 일도 아니었고 여자가 다가가면 남자는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우둘리는 약간 다른 부류이긴 했지만 스미스 양에게 난폭한 행동을 한 것은 한 번뿐이었다 최근에 다시 케르더스 집에 와서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다 자전거를 탄 남자는 술집 주인 말처럼 아마 찰링턴 홀 저택 주말 파티에 드나드는 사람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런데 홈즈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권총까지 손질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기묘한 사건의 비극을 감지했다 비 내리던 밤이 지나고 맑게 갠 아침이 찾아왔다 런던의 우중충한 화색빛 건물에 비해 시골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홈즈와 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새들의 노래소리와 신선한 봄기운을 느끼며 모래가 깔린 넓은 길을 따라 걸었다 크룩스베리 언덕 중턱에 오래된 찰링턴 홀 저택이 보였다 홈즈는 갈색 황야와 숲 사이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리켰다 저 멀리 마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30분의 여유를 두고 왔는데 저게 스미스 양이 탄 마차라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는 기차를 탈 모양이군 왓슨, 우리보다 빨리 찰링터널 저택 앞에 도착할지도 모르겠네 언덕을 내려가자 마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서둘러 걸었지만 나는 자꾸만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홈즈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저장되어 있는 인간이라 나보다 100미터는 앞서서 걸어가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슬픔과 절망에 찬 몸짓으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때 마차 한 대가 고삐를 질질 끌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왓슨, 너무 늦었네, 늦었어 숨을 헐떡이며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 홈즈가 소리쳤다 스미스 양이 더 빠른 기차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 아, 어리석기는 납치와 왓슨, 납치당했다고 살인일지도 모르지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길을 막아 말을 멈추게 해 좋아, 이 말을 타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다 말을 돌려 채찍을 날카롭게 휘둘러 전속력으로 길을 되돌아갔다 모퉁이를 돌자 찰링터널 저택과 황야 사이에 뻗은 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홈즈의 팔을 잡았다 어, 저 남자야 나는 다급히 외쳤다 자전거를 탄 남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으며 몸을 숙이고 사이클 선수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남자는 우리를 발견하자 자전거를 세우고 재빨리 자전거에서 뛰어내렸다 검은 턱수염은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잃었고 눈은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빛났다 그 남자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이봐, 거기 멈춰! 그는 자전거로 길을 막고 외쳤다 이 마차, 어디서 가져온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홈즈는 곧비를 무릎에 내던지더니 잽싸게 마차에서 내렸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로군 바이올리 스미스 양은 어디에 있지?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야말로 묻고 싶군 그녀의 마차를 당신이 끌고 왔잖아 그녀는 어디에 있지? 우리는 길에서 이 마차를 잡았어 이미 마차는 텅 비어 있었고 우리는 스미스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마차를 돌려 달려온 거야 오, 신이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남자가 절망한 듯 말했다 그자들이 납치한 게 분명합니다 악당 우들리와 가짜 목사에게 잡혀간 거라고요 당신들이 정말로 그녀의 친구라면 나를 도와야 해요 찰링탄 숲에서 내가 시체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녀를 구할 겁니다 남자는 권총을 들고 산 울타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홈즈도 따라 달렸다 나 역시 길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내버려둔 채 홈즈를 따라갔다 이곳으로 온 것이 틀림없어요 그가 진흙길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며 말했다 잠깐, 저기 누군가 있군요 가죽궁과 각반을 차고 마보 복장을 한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머리에 끔찍한 상처를 입어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고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마터 피터예요 이 아이가 스미스 양을 태우고 나갔는데 그자들이 피터를 끌어내 폭행을 한 겁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 여기에 놔두고 갑시다 그녀가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우리는 나무들 사이 구불구불한 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저택을 둘러싼 숲 앞에 도착했을 때 홈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놈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여기 왼쪽에 그자들의 발자국이 있네 여기 월계수 덤불 앞에 그때 공포에 질린 듯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숲 쪽에서 들려왔다 비명소리는 점점 높아졌는데 누군가 입을 틀어막았는지 비명이 끊어졌다 여기입니다 그자들이 볼링장에 있어요 이 비열한 놈들 잘 따라오시죠 늦었어 너무 늦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숲을 빠져나오자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녹지가 드러났다 잔디밭 한쪽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한 사람은 스미스 양이었는데 수건으로 입이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 붉은 콧수염을 기른 흉측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각반에 찬 다리를 벌리고 서서 한 손은 허리에 짚고 다른 손으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의기양양해 보였다 또 둘 사이에 성직자 의상을 입은 회색 턱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막 결혼식을 끝냈는지 주머니에 기도서를 넣고 등글맞게 웃으며 신랑으로 보이는 붉은 콧수염 남자의 등을 두드렸다 하 늦었어 이미 결혼식이 끝났다니 나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자 어서요 서둘러요 우리를 안내하던 남자가 말했다 홈즈와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가 다가가자 스미스 양이 비틀거리며 나무 기둥에 기댔다 전직 성자였던 윌리엄스는 공손한 듯 하면서도 무례한 태도로 우리에게 머리를 숙였으며 우둘리는 거만한 태도로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밥 이제 수염을 떼시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마침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니 우둘리 부인을 소개하지 우둘리가 말했다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남자가 턱수염을 떼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깨끗하게 면도한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우둘리를 향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래 난 밥 케르더스다 교수형을 당하더라도 그녀를 지킬 것이다 그녀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 약속을 지켜주지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는 이제 내 아내야 무슨 말씀을 그녀는 곧 과부가 될 거야 케르더스의 총이 발사되자 우둘리 조끼 앞자락에 피가 스며져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끔찍한 붉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여전히 흰 가운을 입은 노인은 내가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권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총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홈지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왓슨 총을 주워서 이자의 머리를 겨누게 그래 그렇게 케르더스 당신 총은 내게 주시죠 더 이상 총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누구요? 셜록 홈즈입니다 오 맙소사 내 이름을 들어보셨군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거기 너 잔디밭 한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마부 소년을 불렀다 이리 와 말을 타고 파넘으로 가서 이 편지를 경찰 서장에게 넘겨주겠네 경찰이 올 때까지 당신들은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해 홈즈의 카리스마는 현장을 압도했고 그 때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 윌리엄슨과 케르더스는 부상을 입은 우둘리를 집으로 옮겼으며 나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스미스 양에게 팔을 빌려주었다 이후 홈즈의 부탁으로 부상당한 남자를 진찰한 후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홈즈가 두 명의 포로와 함께 있었다 생명엔 지장 없어 내 말에 케르더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뭐라고요? 위층으로 가서 당장 그를 없애겠소 천사같은 바이올렛이 망나니 우둘리에게 평생을 구속당한 채 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녀가 아내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윌리엄슨이 결혼식을 거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야 윌리엄슨이 홈즈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성직을 박탈당했지 아마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결혼 허가증은 어디에 있지?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지 그렇다면 그건 사기지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니까 적어도 10년은 감옥에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생길 거야 캐루다수 씨 당신도 관총을 주머니에서 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야 나도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미스 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소 킴벌리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남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잔인한 짐승 같은 자에게 그녀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소 홈즈 씨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 이 저택 앞을 지날 때면 나는 그녀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장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자전거로 뒤를 따라갔소 우둘리가 이 저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내가 뒤따라갔다는 걸 알면 그녀는 바로 떠나려 했을 거요 왜 위험하다는 것을 스미스 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녀는 우리 집을 떠날 테니까요 그녀가 떠나는 걸 난 견딜 수 없었소 비록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 안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게 내겐 크나큰 행복이었소 케르더스 씨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신의 이 귀신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아마 두 가지 모두 맞을지도 모르겠소 하여튼 나는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맴돌고 있으니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보가 온 것을 보고 이 자들이 반드시 이를 치를 것이라 확신을 했던 거요 전문이라뇨 케르더스가 주머니에서 전보 한 통을 꺼냈다 이겁니다 노인 사망 흠 이제야 어떻게 된 건지 알겠군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전보를 받고 저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짐작했을 만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야기할 시간을 들이죠 그러자 사기꾼 성직자가 욕설을 퍼부었다 밭 케르더스 배신하면 너도 잭 우들리 같은 신사가 될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징징거리든 뒤따라가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 사복 입은 경찰에게 우리 비밀을 지껄이면 니넘은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아 그렇게 흥분할 것까지야 홈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단지 내 사적인 호기심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직접 말하는 게 곤란하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줄까 당신들이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볼까 우선 당신들 세 사람 윌리엄슨, 케르더스, 우들리는 남아프리카에서 이번 일을 꾸미고 들어왔어 두 달 전까지 난 이들을 만난 적이 없고 내 인생에서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 난 거기서 빼주시지 건방진 홈즈 양반 그 말은 사실이오 케르더스가 말했다 좋아, 그럼 두 사람만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거로군 목사는 영국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고 또 당신들은 아프리카에서 렐프 스미스를 만났고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모든 재산은 조카에게 넘긴다는 사실도 맞습니까 케르더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슨은 또 욕설을 퍼부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스미스 양이 분명했고 그 노인은 유언장을 남기지 못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 노인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소 케르더스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영국으로 돌아와 스미스 양을 찾았지 첫 번째 계획은 당신들 중 하나가 그녀와 결혼을 해서 유산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몫을 나눠주기로 했겠지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둘리가 신랑이 되기로 한 거지 케르더스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배 안에서 스미스 양을 걸고 카드 내기를 쳤는데 우둘리가 이겼소 아 그렇게 된 거로군요 그래서 당신이 스미스 양을 가정교사로 데려오고 우둘리가 찾아가 정혼을 한 거로군 그런데 그녀는 우둘리가 술꾼의 나쁜 인간임을 알아봤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 했어 한편 케르더스 당신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바람에 계획한 일이 어긋나게 된 거죠 짐승 같은 우둘리에게 그녀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소 절대 그렇게 되게 놔둘 수는 없었소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겠군요 우둘리는 화가 난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윌리엄슨 우리가 이 신사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군 케르더스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심하게 싸웠고 우둘리는 나를 쓰러뜨렸소 그리고 나서 우둘리를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저 사기꾼 목사를 데리고 나타난 거죠 스미스 양이 역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에 두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소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스미스 양을 뒤따라간 거요 그리고 나는 때때로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저택에 들리곤 했소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우둘리가 랠리 스미스가 죽었다는 전보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소 그는 내게 계약을 지킬 것인지 물었지 내가 싫다고 하자 그럼 그녀와 결혼은 내가 하고 재산은 자신에게 줄 것인지를 물었소 그래서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러자 우둘리는 일단 강제 결혼을 하고 나면 1, 2주 후에 그녀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말하더군 하지만 강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저주를 퍼붓더니 그녀까지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떠난다고 해서 마찰을 준비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갔는데 불행히도 마찰을 따라잡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 당신들이 그녀의 마찰을 타고 되돌아왔을 때 비로소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꽁투를 난로 안으로 던졌다 왓슨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 자네가 자전거를 탄 남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짐작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매우 독특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 자, 저기 경찰 3명과 마부 소년이 함께 오고 있군 소년과 우둘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야 왓슨 이번엔 스미스 양을 진찰해 주지 않겠나 기운을 차리면 우리가 그녀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전해주게 만일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면 미들랜드의 젊은 전기기사에게 전보를 치겠다고 말해주고 케르다수 씨 당신은 음모에 가담했던 죄를 용서받고자 최선을 다한 것 같군요 여기 내 명함을 들을 테니 재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죠 독자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늘 일에 쫓기다 보니 하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마무리하고 결말을 기록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의 전주곡이 되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그 모습을 감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내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짧은 메모를 발견했는데 거기 기록된 바에 따르면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실제로 큰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녀는 지금 유명한 전기회사 모턴 앤 케네디사의 공동대표인 시릴모턴의 부인이 되었다 윌리엄슨과 우둘리는 납침이 폭행 혐의로 각각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케르더스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는데 아마도 우둘리가 악명높은 악당이었기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몇 개월의 형을 받았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